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로보락이 스마트홈 표준인 메터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로보락 S9 맥스V 슬림의 기능도 살펴보고 스마트홈 장치들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는지 로보락을 다양한 플랫폼에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보락 S9 맥스V 슬림의 주요 기능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S9 맥스V 시리즈는 로보락 로보청소기 모델 중에서 가장 높이가 낮은 7.98cm의 초슬림 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아래까지 청소하기가 좋은데요 저는 이케아 싱크대를 사용 중인데 싱크대 아래쪽까지 들어가서 청소를 잘 하더라고요 흡입력은 무려 2만 파스칼인데 로보청소기 중에서는 최고 사양의 성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메인 브러쉬가 두 개로 되어 있고 사이드 브러쉬도 일반적인 모양하고 달라서 긴 머리카락이나 강아지 털이 엉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를 할 때 바닥 재질에 따라서 흡입력의 세기도 달라지는데 러그를 청소할 때는 흡입력을 높이고 물걸레를 더 위로 올리는 메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강아지 털이 막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데 모서리를 청소할 때 사이드 브러쉬랑 물걸레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청소하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자동 도크 시스템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진공청소만 단독으로 실행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물걸레를 놓고 나오기도 하고요 물걸레는 80도로 고온 세척을 하고 55도로 열풍 건조를 해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80도의 운수로 도크를 셀프 세척도 하고요 세척 트레이도 이렇게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유지관리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제를 이곳에 넣어두면 물걸레를 세척할 때 자동으로 세제를 투입합니다 제가 사용하던 로락 청소기는 직배수 모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을 새로 짜면서 직배수 모델을 설치했는데 확실히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설치가 가능한 환경이면 무조건 직배수 모델로 선택을 하세요 자 이제 메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터는 스마트홈의 표준인데요 메터를 지원하면 다양한 스마트홈 플랫폼에 장치를 등록할 수 있게 되는데 로브락이 메터를 지원하는 순간 애플 홈킷이나 삼성 스마트싱스, 구글홈, 아카라, 홈 어시스턴트 같은 스마트홈 통합 플랫폼에 청소기를 쉽게 등록할 수 있게 된 거죠 기존의 로브락 청소기는 단추고를 통해서 시리로 음성명령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메터를 이용해서 애플 홈킷에 등록을 하면 청소기의 상태도 볼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홈 장치들과 연계해서 자동화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브락 청소기를 다른 스마트홈 장치들과 어떤 방식으로 자동화를 만들 수 있는지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카메라의 제스처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스처를 이용해서 청소기를 작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음성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스처를 사용하면 앱을 열고 제어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쉽게 청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스처를 이용해서 청소기를 복귀시키거나 모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죠 두 번째는 스마트 스위치를 활용하는 건데요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서 로브락 청소기를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청소기가 작동을 하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딸깍 한 번으로 청소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개인적으로 사용하길 원한다면 방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내 방만 청소하게 자동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선 버튼입니다 내가 자주 머무는 공간에 무선 스마트 버튼을 놓고 버튼을 눌러서 청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앱을 열거나 음성으로 명령을 하지 않아도 버튼 딸깍으로 청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맥북이나 아이맥의 홈킷에서도 청소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청소 생각이 났을 때 그냥 마우스 딸깍 하면 청소를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원하는 공간만 선택해서 청소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핸드폰 위치를 활용하는 건데요 내가 집에서 떠났을 때 청소기를 자동으로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외출했을 때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제어하고 조명도 끄고 TV나 에어컨도 끄고 청소기를 작동하는 이런 자동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청소를 하는 스케줄을 만들 때도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작동하지 않게끔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회사 근처를 벗어났을 때 청소기가 작동하게 만들어서 집에 도착할 때쯤 완료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어락의 외출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도어락은 문을 열고 닫으면 외출 버튼이 생성이 되는데 이걸 눌러서 청소를 바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나가자마자 청소를 시작하고 싶은데 앱을 열고 막 누르는 게 너무 귀찮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좋겠죠 문 닫고 딸깍 일곱 번째는 조명과 연동하는 겁니다 아직 문을 설치하지 못했는데 이 안에 조명을 설치해놨거든요 문을 열면 조명이 켜지고 청소기가 작동할 때 조명이 꺼지는 이런 자동화를 만들 거고 자동문 개폐 시스템도 만들 건데요 부품들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이건 부품들이 도착하면 그때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자동화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로보락이 메터를 지원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로보락 청소기를 어떻게 메터로 연결을 해야 될까요? 로보락 앱에 청소기를 먼저 등록하고 장치 설정에 가보면 메터 네트워크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메터 코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코드를 내가 원하는 플랫폼에 장치를 추가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메터를 이용해서 스마트홈 플랫폼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메터 컨트롤러라는 게 필요한데요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법한 장치들이라서 엄청난 진입장벽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스마트 싱스, 애플 홈킷, 구글홈, 아카라 앱을 비교해볼 건데 모두 다 청소기로 등록이 됐고요 메뉴는 플랫폼에 따라서 구현된 게 조금씩 다릅니다 아카라는 배터리도 표시해주고 간단한 명령 아이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실행 모드에서도 청소를 시킬 수 있고요 청소 모드도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플 홈킷은 메뉴가 정말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생 버튼을 눌러서 바로 청소도 가능하고 진공청소랑 물걸레 청소 아니면 둘 다 이렇게 빠르게 선택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해본 플랫폼 중에서 유일하게 방을 선택해 가지고 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은 진공청소의 강도를 설정하는 건데 이건 청소기가 작동해야 활성화가 됩니다 구글홈도 홈킷하고 구성이 비슷한데 실행 모드랑 청소 모드가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어요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신경을 좀 덜 쓴 느낌 마지막으로 스마트 싱스는 별다른 특징은 따로 없고 실행 모드랑 청소 모드는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화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로보락의 S9 맥스V 슬림을 살펴보고 메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플랫폼에 연결도 해보고 다른 스마트홈 장치들과 같이 작동하는 다양한 자동화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청소기 자체의 기능도 뛰어나지만 메터를 지원하면서 확장성도 확보했기 때문에 매력적인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